이번에는 이진연산인데요 이진연산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부호가 와요 그리고 양수일 때는 0 음수일 때는 1입니다 부호 다음에 이제 수가 오는 거고 이것도 안 잊어먹는 방법이 있어요 음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마이너스가 서 있다 또는 1이 피곤해서 누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는 1입니다 1 양수는 0이고 양수의 0 음수는 1 이진연산이라는 것은 이진정수데이터를 표현한다는 거고 우리 정수는 뭐예요? 소지점이 없는 수 기억나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부호비트가 오는 거고 수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표현 범위는 작아요 하지만 연산속도는 빠르다 당연히 표현 범위가 작으니까 연산속도는 빠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진연산 같은 경우는 양수값은 양수값은요 양수값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호와 절대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거든요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양수값은요 양수값은 이 세 가지 모두 똑같아요 표현 방법이 모두 같다 이거 맞다트리다 작년 잘 치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진연산에서 양수값은 세 가지 표현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음수 표현법은 달라요 첫 번째 부호와 절대치 맨 앞에 부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양수는 0 음수는 1로 부호를 나타내고 뒤에는 절대치로 나타내면 돼요 최상위 가장 앞에 있는 비트는 양수는 0 음수는 1로 표현하고 나머지 비트는 절대치로 표현한다 절대치라는 거는 뭐냐면 잠시 후에 우리 이진수 하는 방법 진법 변환 할 때 제가 강의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잠깐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1의 보수는 똑같아요 맨 앞에 최상위 비트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호와 절대치의 부호 비트를 제외하고 맨 앞에는 제외하고 부호니까 바로 이 부분 나머지 비트를 바꾸는 거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그냥 뒤집어버리면 그게 1의 보수예요 다시 한 번요 무조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 그게 1의 보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부호와 절대치는 부호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절대치는 이진수를 그냥 그대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부호와 1의 보수는 마찬가지로 부호는 그대로 그 다음에 1의 보수 1의 보수 무조건 뒤집어라 그 다음에 부호와 2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는요 1의 보수에다가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요 부호와 1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오른쪽 맨 끝자리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러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범위가 표현 범위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생김새가 좀 복잡하지만 반복 똑같아요 앞뒤가 보세요 맨 앞에는 마이너스고 뒤에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플러스라는 개념인데 가로 열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2의 n-1승 마이너스 1에서부터 가로 열고 2의 n-1승에 마이너스 1까지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하나만 붙어요 조심하시고 이게 절대치고 1의 보수도 똑같아요 1의 보수도 똑같습니다 표현 범위가 근데 2의 보수는 앞에 마이너스 1을 안 해줘요 그거 하나만 좀 신경 쓰세요 그러면 예를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10진수 마이너스 9를 8비트로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그거예요 자 10진수 마이너스 9를요 8비트 8비트라는 건 이렇게 8칸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비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9를 8비트로 표현하십시오 그랬을 때 일단 마이너스니까 맨 앞에는 부호와 절대치든 부호와 1의 보수든 부호와 2의 보수든 맨 앞에는 최상위 비트는 부호는 다 1이에요 왜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부호와 절대치로 나타내겠습니다 부호와 절대치 그럼 부호는 나타냈잖아요 여기 나타냈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9에서 9를 절대치로 표현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01이 9입니다 9 1001이 이진수를 9에요 그러니까 8비트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잖아요 여기는 그냥 0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그래서 부호와 절대치로 마이너스 9를 표현하는 것은 1 000 1001 그러면 맨 앞에가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1001은 9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호와 절대치로 표현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9 1001 잠시 후에 이진법은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1의 보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부호와 1의 보수는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9니까 똑같이 마이너스인데 1의 보수로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처럼 무조건 뒤집어요 뒤에서부터 자 1이니까 뭘로 바뀝니까 0 그죠 그 다음에 0이니까 1 0이니까 1 1이니까 여기 0 0이니까 1 0이니까 1 0이니까 1 부호와 절대치에서 1의 보수로 바꾸는 방법은 그 절대치에 해당되는 부호 빼고 나머지 얘들을 다 뒤집으면 돼요 그 다음 부호와 2의 보수 방법 부호와 2의 보수는 아까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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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1을 하는 것 뿐이에요 더하기 1을 합니다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0하고 1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리올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이게 부호와 2의 보수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내는 거죠 마이너스 9를 부호와 절대치로 나타내시오 마이너스 9를 부호와 1의 보수로 나타내시오 마이너스 9를 부호와 2의 보수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어떤 걸 시험 문제 내시겠습니까 부호와 2의 보수를 내겠죠 왜요 얘 구한 다음에 1의 보수 바꾸고 1의 보수에서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게끔 하겠죠 그게 부호와 2의 보수예요 이렇게 해서 이진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진법 바꾸는 방법 여기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를 가지고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험 기준 함수는 아니에요 this라는 건 대시말 10진수를 뜻하고 to bin은 binary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10진수를 이진수를 바꾸는 함수예요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1 10 11 100 101 111 111 111 얘네들은 왜 세 자리냐면 아까는 우리가 8비트를 표현한다 4비트를 표현한다 그랬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표현하겠습니다 자 10진수 0을요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방법이 아니고 컴퓨터 시간에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할 시간에 배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0을 이진수로 바꾸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8kg 4kg 2kg 1kg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저울이 그리고 얘는 0kg잖아요 0kg니까 8kg 저울이 그냥 0 그러니까 0은 불이 안 들어온다는 상태 1은 불이 들어오는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다 불이 들어오면 안되죠 왜요 0kg니까 네 됐네요 0,0,0이 10진수 0을 이진수로 바꾸면 0,0,0이에요 요번에 1을 갖다가 이진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1kg잖아요 어디에 불이 들어오면 돼요 1kg 저울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되죠 불 들어왔어요 나머지는요 의미 없으니까 0,0,0 넣어줘요 아 10진수 1을 이진수로 바꾸면 0,0,0,1이에요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2는요 2kg니까 여기만 불이 들어오면 되죠 1 나머지는요 그냥 0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진수 1을 이진수를 바꾸면 0,0,1,0 3이 문제네요 3은 왜 문제예요 3kg가 없잖아요 저울이 2kg하고 1kg 불 들어오게 하면 되죠 2개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1이니까 얘 2개를 더하면 3이 되잖아요 이제서부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0,0 아 10진수 3을 이진수로 바꾸면 0,0,1,1이구나 여기 있잖아요 1,1 이건 두 자리로 나타낸 거고 이건 네 자리로 표현한 것뿐이고 그 다음 4 같은 경우는요 4kg의 불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0,0,0 4kg 0,1,0 1,0,0 맞잖아요 5 갈까요? 5는요 마찬가지로 5도 문제죠 5kg 저울이 없으니까 그럼 4kg 불 들어오게 하면 되고 1kg 불 들어오게 하면 4하고 1 더하면 5가 되잖아요 0,0 이해하셨나요? 지금 잠깐 강의 놓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지?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잠깐 뒤로 갔다 다시 오셔야 돼요 6 같은 경우는 4kg하고 2kg 그렇죠? 4kg하고 2kg 나머지 0 나머지 0 이렇게 110 맞잖아요 110 7 같은 경우는요 4kg 2kg 1kg 111 맨 앞에 0 넣어주면 되고 식진수치는 0,111 0,111 맞잖아요 8은요 여기에 불 들어오면 되죠 8kg에 나머지 0,0,0 여기서부터는 4자리니까 이제 다 맞아 떨어지겠네요 100,0 100,0 맞잖아요 9는요 8 그 다음에 맨 뒤에 1 그 다음에 여기 0,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시간상 15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5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 불 들어오면 되죠 8kg, 4kg, 2kg, 1kg 그러면 15가 되는 거죠 자 1111 1111 나머지 10부터 14까지는 여러분들 숙제로 내드릴게요 됐죠? 시간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거는 숙제로 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진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거 양수값은 모두 똑같다 하지만 음수표현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부호 양수일 땐 0 음수일 땐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일 때는 1 마이너스일 땐 1이고 양수 더하기일 땐 0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라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 만으로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호 나타내고 절대치 나타내고 부호와 1의 부수는 무조건 뒤집어라 부호와 2의 부수는 거기다 1을 더하라 네 됐네요 부동소수점 형식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는 우리 플러팅 포인트 기억나시죠? 소수점이 있는 수 그게 바로 부동소수점인데 맨 앞에 부호가 오는 건 같아요 이진전산하고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 더하기일 때 0이고 그 다음 음수일 때는 1입니다 같아요 그런데 얘는 부호 다음에 지수부 가수부 지가 지가 이렇게 해오세요 그랬었죠 지수부라는 거는 거듭제곱수를 의미하는 거고 가수부라는 거는 가로열고 소수부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소수점 소수점 아래의 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 지가 부동소수점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수점이 있는 이진실수연산에 사용되는 게 바로 부동소수점 이진실수연산 그리고 대단히 큰 수나 작은 수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느립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장렬을 치냐면 이렇게 장렬을 쳐요 보세요 부동소수점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수나 작은 수 표현이 가능하다 속도는 느리다 이거하고 방금 전에 배운 이진연산 이진연산 같은 경우는 정수잖아요 표현 범위는 작으나 연산 속도는 빠르잖아요 이하고 부동소수점에서 이하고 섞어버려요 부동소수점에서 간단하다 범위가 작다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뻥을 쳐요 아닙니다 부동소수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수나 작은 수 표현이 가능하고 그로브는 이래서 속도가 느리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실수를 나타내는 건데 소수점은 어디 있어요 나타내지 않아요 얘는 지수부와 가수부 사이에 이 사이에 묵시저울이 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수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맞다트리다 조심하시고요 소수점은 자리수에 포함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지수부와 가수부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자 그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실 거 또 하나 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정규화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정규화 정규화는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0.000025예요 0이 지금 4개 아니겠습니까 점 뒤에 이거를 0.25 곱하기 10에 아까 0이 몇 개 4개니까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정규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규화 시키겠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지수부와 가수부를 분리시키는 정규화 작업이 필요하다 뭐가 부동소수점 형식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부동소수점 형식 생긴 거 형식 조심하시고 이진 실수 연산에서 사용되는 건 부동소수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큰소나 작은소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속도는 느리다 소수점은 묵시적으로 그냥 있는 걸로 간주하자 정규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외부적인 표현 방식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bcd 코드 6비트로 구성이 됐다 이미 좀 잠깐 살펴봤죠 이진화 10진 코드인데요 왜 이진화 10진이냐면 이진 바이나리 코디드 데시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진화 10진 코드예요 bcd 코드는 얘는요 존 2비트 존 2개의 비트 그 다음에 디지트 4비트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두 개 4개 합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bcd 코드는 6비트로 구성이 되고 2의 6승이 64가 나와요 그래서 bcd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64 알아두셔야 되고 bcd는 근데 얘는요 0문자의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해요 bcd 코드의 단점이죠 알고 가셔야 됩니다 bcd 코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bcd 코드 대소문자 구별 못한다 그리고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ASCII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예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미국 표준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 그래서 우리 암기 쏙쏙에 제가 해드렸잖아요 아스키 우리 교재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아스키 77 맞게 통신도 못해 예전에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왜 77 맞은데 통신을 못하냐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뭔 소리냐 아스키 코드는 7비트고요 통신에서 이용이 됩니다 외우세요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이렇게 아스키는 7비트예요 왜요 존 3개 디짓 4개 그래서 이렇게 존 디짓 7비트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예치승은 128개니까 당연히 128개 표현이 가능하고 6비트 7비트 64 128 외우셔야 돼요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 통신에 이용이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아스키는 대소음자 구별이 가능합니다 왜요 미국 표준 코드인데 아까 BCD는 대소음자 똥오진 못 가렸고 아스키는 그래도 미국 표준 코드인데 대소음자 구별 못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보기로 아스키 코드를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확장된 아스키 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확장을 해봐야 한 개 1비트 확장했어요 확장된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해서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확장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확장이 아니고 하나의 비트를 확장한 거 8비트 그럼 2회 8성은 25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이 텍스트 맞는 텍스트입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ABCD 코드 얘는 확장 이진화 10진이에요 확장 이진화 익스탠디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8비트요 우리 서울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E8 EIJHT 8비트 그래서 얘는 8비트입니다 8비트고 2회 8성 256 그래서 ABCD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256개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걸 왜 강조해 드렸냐면 혼돈을 하세요 아 아스키 코드에다가 하나 확장해가지고 8비트가 되면 ABCD 코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존사비트 디지스사비트 그래서 얘는 8비트가 되는 거고 E8성은 256개 그리고 얘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을 해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법령 코드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문제에서 잘 다뤄요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6비트 7비트 8비트 에우시고 64 128 256 대소문자 구별못함 통신 법령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예상되는 유니코드 가겠습니다 유니코드는요 유니 몇 글자예요? 두 글자 2바이트 코드입니다 2바이트 2바이트인데요 비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6비트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16비트 그래서 얘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16비트니까 2에 16 하면 6만 5천 5백 30 6이에요 6입니다 6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요 6 5 5 3 6이에요 5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서 2에 16승인 6만 5천 5백 30 6자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는 잘 나옵니다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완성 옛 글자 이런 거 다 표현이 가능해요 맞다 틀다 나올 수 있겠죠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 초성 중성 그 다음에 종성 그래서 19개 21개 28개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합을 시켜요 그래서 11172 11172 외우셔야 돼요 6 5 3 6과 마찬가지로 11 1 7 2 2개의 모든 한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맞다 틀리다 낼 확률 높으니까 유념하시고요 2바이트 당연히 16비트 6 5 5 3 6 1 1 1 7 2 1 1 1 7 2 외우기 쉽죠 11172개의 코드로 모든 한글을 표현한다 이런 것들도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외부적인 표현 방식은요 BCD ASCII ABSTIC 유니코드는 달달달 암기 모래 속에 반드시 넣어두십시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검출 및 교정 코드 가겠습니다 패리티 체크비트는 뭐냐면요 원래 데이터에다가 한개의 비트를 추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의 개수가 홀수 개냐 짝수 개냐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홀수 체크법이 있구요 짝수 체크법이 있습니다 홀수 ODD ODD 그러면은 홀수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드 아드 편하게 발음하세요 아드 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 체크법이라고 하는데 ODD가 이게 홀수라는 뜻이 있는 걸 외우세요 우리 엑셀에서 함수도 ODD입니다 함수로 있어요 여기서 외우세요 ODD 그 다음에 짝수 짝수 같은 경우는 이분 이분이 짝수라는 뜻이 있어요 EVEN 그런데 이게 시험장 가면 헷갈리거든요 어떤게 짝수가 어떤게 홀수였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ODD 숫자 홀짝 홀이죠 이분은요 홀짝 홀짝 아주 다행이에요 개수대로 홀짝입니다 ODD 3개니까 홀수 이분 4개니까 짝수에요 혼돈하지 마시고 시험은 이제 홀수 체크법 짝수 체크법 이러면 쉬워요 이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체크하는 것 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홀수 체크법은요 다른 말로 기수 체크라 그래요 기수 짝수 체크는요 우수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은 홀수 체크법 짝수 체크법 이렇게 내시겠어요 기수 체크법 우수 체크법으로 내시겠어요 이걸로 내실거죠 그쵸 맞습니다 시험 문제 이걸로 내면 기수 검사 그러면 이게 홀수야 짝수야 우수 검사가 짝수야 홀수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끝나겠습니다 짝수 체크 이분 이브이 이엔 짝수 우수 검사입니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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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우수 뭐야 여러분들 우리 박수 칠 때 우 짝짝 우 하고 짝짝 박수 치잖아요 아 우수 짝수 우수 짝수 홀수는 기수에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짝수 짝짝짝 박수 칠 때 우 하는거 웃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바로 패리티 체크 비트고 요번에 이제 해밍코드 해밍코드는 얘는요 교정까지 가능해요 정말 유명합니다 에러를 검출해주고요 교정까지 해주는 고마운 코드에요 땡큐 해밍 에러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코드 요 텍스트 그대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해밍 해밍 교정까지 가능한 코드 교정까지 해주마 해밍코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최대 2비트까지 에러를 검출하고요 1개의 비트를 에러 교정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8421 코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진수 바꿨을 때 제가 이진수 바꾸는 법 할 때 아르켜 드린 거 8421 기억나시죠 걔가 코드에요 실은요 8421 코드입니다 8421 코드에 3개의 비트에 짝수 패리티를 추가해서 구성해요 자 이정도 돌아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에러 검출과 교정이 가능한 코드 해밍코드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베리티 체크 비트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순환 중복 검사 CRC 앞뒤로 C가 중복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CRC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순환 중복 검사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 코드를 사용해서 오류를 검출해요 다항식 다항식 집단 에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에라 검출을 위해서 사용한다 순환 중복 그 다음에 블록합 말 그대로 블록 썸 체크의 약자야 BSC 블록합을 검사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패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 방식이에요 얘의 단점을 보완한 거 그 다음에 정마크 부호 방식 얘는 패리티 검사가 코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인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이 아웃오브오 코드 그 다음에 비키너리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웃오브오 코드라는 건 뭐냐면 다섯 개 중에서 일의 개수가 두 개 그거를 체크하는 거야 정마크 부호 방식 자 그러면 이 에라 검출 및 교정 코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났냐면요 이렇게 났어요 다음 중 전성 오류 검출 전성 에라 검출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패리티 그 다음에 뭐 순환 정마크 요게 나오면서 얘가 시험 문제 보기로 나갔어요 CSMACD요 그래서 여기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2단 쪽에 CSMACD는 뭐냐면 캐리어 센스 통신에서 캐리어라는 거는 실상을 해서 캐리어라는 거는 옮겨주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서는 반송파라고 번역을 해요 반송파 센스는 뭐예요 우리 감각 여기서는 감지입니다 멀티풀 액세스 다중접근이죠 그래서 반송파 감지 다중접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컬리전 충돌이란 뜻이거든요 충돌을 디텍션 디텍션이란 뜻이에요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 검사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간단해요 뭐냐면 누가 쓰고 있으면 화장실을 누가 쓰고 있으면 우리가 못 쓰잖아요 똑똑똑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못 쓰는구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얘가 그거예요 얘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다중접근을 합니다 다중접근 다중접근을 해요 그러면 다 같이 접근하면 충돌 나잖아요 그 충돌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성 오류 검출 방식이 아니에요 CSMA, CD는요 얘네랑 섞어놓고 문제로 냈다고요 갈까요? 데이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송신 보내는 거죠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하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안 보여요 다른 장비가 송신 중일 때는 송신을 멈춰버리는 거 그냥 그 개념이에요 용어는 어려워요 CSMA, CD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송신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얘는 전성 오류 검출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성형이나 성형, 스타형 버스형 같은 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렌이라는 건 로컬레이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이거든요 우리 통신 배울 때 정보통신 할 때 성형, 버스형 무언지 배울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CSMA, CD라는 이 방식은 성형이나 버스형 렌에서 이용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성 오류 검출 방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접근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 이제 묵시적인 주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묵시적으로 있는 걸로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택 구조라는 게 있고 이 스택 구조라는 거는 주소가 없다 그래서 영 주소 방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메모리 참조의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스택이라는 거는 영 주소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택이라는 거를 해드렸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스택이라는 거는요 뜻만 알면 그냥 게임이 끝나요 스택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뭘 쌓아놓는 거 있죠 책을 쌓아놓든 우리가 쌓아놓는 거 많이 볼 때가 부패 가시면은 접시들 막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게 스택이에요 그러면 자 부패를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접시를 찾았어요 접시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걸 꺼내야 돼요 네 맨 위에 있는 걸 꺼내야 되죠 맞아요 그겁니다 굳이 밑에 있는 것부터 꺼내려고 하면 그거 다 위에 있는 거 덜어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또 밑에 있는 거 그냥 하려면 깨질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먼저 갖고 나오면 되잖아요 맞죠 그겁니다 스택은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특히 선형 구조라는 거는 순서대로 간단히 얘기죠 접시가 중간에 떠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겁니다 스택이라는 거는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일어나는 저장 장소를 컴퓨터에서는 다 스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삽입, 삭제 삭제라는 거는 접시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맨 위에서 이루어졌죠 삽입은요 접시를 다 썼어요 한 두 개 남았어요 그러면 또 깨끗하게 설거지 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갖고 와서 또 쌓아놓는데 어디부터 쌓아나요? 위에서부터 쌓잖아요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일어나는 거 스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A 접시, B 접시, C 접시 C 접시 빠져나가요 B 빠져나가요 A 빠져나갑니다 그럼 집어넣는 건 또 A, B, C 순서로 넣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요 우리가 후입 선출이라고 부릅니다 후입 선출 후입 나중에 입력된 게 선출 먼저 빠져나간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last in 마지막으로 들어온 first out 처음으로 나간다 그 앞자 떠가지고 약자가 LIFO예요 리포 리포 구조라고 해요 리포 구조 스택이라는 게 접시 쌓여있는 거 책 쌓여있는 거 이 뜻을 모르면 이게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다 이해하셨죠?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스택이라고 하는 거고 컴퓨터에서 얘를 쓴다고요 묵시적인 주소 지정에서요 삽입 푸시 down이라고 하거든요 푸시 눌러서 밑으로 넣는 거니까 A, B, C 순서대로 돼요 그 다음 빼는 거 팝업 팝 위로 빼는 거니까 C, B, A C, B, A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스택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주소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어 주소 부분에 있는 값 자체가 실제 데이터가 되는 구조예요 즉시 주소 간단합니다 얘도 메모리 참조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접 다이렉트라는 거는 어떤 주소가 있어요 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겁니다 간접이라는 거는 갔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데이터가 있는 주소가 또 있어요 그게 간접이에요 직접은 참조의 수 1회 간접은 2번이 되겠죠 2번 이상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계산에 의한 거예요 계산에 의한 건데 우리가 아직 프로그램 카운터라든가 인덱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이런 건 안 배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오늘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이제 배웠거든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갖고 있는 애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 인덱스라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에요 베이스 레지스터 얘도 마찬가지로 무언가하고 더해져서 무언가를 구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상대 주소 지정이라는 얘기인데 릴러티브 어드레싱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상대적인 거다 상대 주소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주소 부분에 값을 더해요 그게 바로 상대 주소고 인덱스는 인덱스 레지스터의 주소 걔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부분에 값을 더하는 거 인덱스 주소고 베이스 주소는 베이스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가지고 더해서 주소를 구하는 거 그게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 인덱스 베이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은 인덱스 레지스터가 사용되고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은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사용되고 이렇게요 상대는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 하나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커말보다는 정보처리 개념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실제 기억 장소와 연관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절대 먼지라는 게 있어요 앱설루트 어드레스 그래서 절대 앱설루트가 절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번지는요 이거요 기억 장치 고유의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16 진수로 약속해서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 그게 절대 번지예요 순서대로 정해놓은 거 0, 1, 2, 3, 4, 16 진수로 이 텍스트가 예전에 정보처리 기능사 기출문제에서 나온 텍스트 그대로거든요 기억 장치 고유의 번지로서 0, 1, 2, 3과 같이 16 진수 우리 16 진수 기억나시잖아요 약속해서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는 무엇이라 합니까 정답은 절대 번지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이렇게 출체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상대 번지 상대 번지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별도에 지정된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번지 상대 번지 그 정도 개념만 알고 하시면 돼요 상대 릴러티브 어드레스 영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1급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섹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급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9번 보수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1급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2급 대비하시는 분은 이제 9번 보수까지 들으셔야 되고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섹션 5섹션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는데 2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책의 내용은 없지만 다음 5섹션에서도 강의를 제가 들어주세요 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2급 보니까는 진법변환 진수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2진수 16진수 기억나시잖아요 2진수 바꾸는 거 841코드를 가지고 바꾸는 거 제가 해드렸잖아요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들 강의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내용은 1급에서도 또 나오니까 1급 대비하시는 분들 들으셔야 돼요 보수 가겠습니다 보수 보수라는 거는 컴플리먼트 보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하고 받는 그것도 보수라고 하고 여기서는 컴플리먼트는요 보충해주는 수가 보수예요 컴플리먼트는 보충해주는 수 보수 이렇게 하세요 얘는 1의 보수 2의 보수 이미 우리가 살짝 배웠거든요 보세요 컴퓨터에서는 2진법을 쓰니까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입력값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 반전된 거 그래서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1의 보수를 하는 거죠 1의 보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라 그러면 그게 1의 보수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1 0 0 1 1 0 조그마한 이는 이진수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1의 보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놓고 A의 바 이렇게 표시해요 A의 바 어떻게 표시합니까 D에서부터 갈까요 D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무조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로 갈게요 1 0 0 1 1 0 여기 있잖아요 1의 보수로 바꾼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보수는요 어떻게 알아 1의 보수에다 1을 더하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1 0 0 1 1 0 2의 보수를 구하라 그럼 먼저 1의 보수를 구해야 되겠죠 1의 보수 구한 거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한다고요 더하기 맨 뒤에다 1을 하면 1하고 1 더하면 0이 되면서 자리 올리면 하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건 똑같잖아요 됐죠 이게 바로 보수라는 개념이에요 1의 보수 2의 보수 그런데 이미 바꾸는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1의 보수는 다 뒤집어라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 1을 더하라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보수를 왜 쓰냐고요 컴퓨터에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이게 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컴퓨터는요 더해주는 기계를 가산기라고 하고 빼주는 기계를 감산기라고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빼주는 기계가 없어요 감산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어떻게 빼기를 해요 컴퓨터에서는요 보수를 취해요 보수 보수를 취해서 가산을 하게 되면 감산의 빼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뭐여서 제가 시간상 다 증명해드리기는 어려운데 갈까요? 보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기 이외에 감산기를 따로 두어야 된다 그리고 보수를 사용하면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감산 과정을 빼는 과정을 가산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감산의 원리는 보수의 가산이에요 보수의 가산 보수하고 가산이 만나게 되면 뺄셈의 원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컴퓨터에는 빼주는 기계 감산기가 없다 왜? 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가산하게 되면 빼기 효과 감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사용한다 라는 거죠 누가요? 컴퓨터가요 우리는 알파 아니고요 컴퓨터가 그렇게 내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섹션 굉장히 강의가 길고 길게 길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섹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가 숙제 내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론을 확인하는 기춘문제 반대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강의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 정리 하셔야 됩니다 강의만 듣고 그냥 책 더 푸시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 섹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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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